ㄱㄹ ㄱㄹ 아스트로 ㄱ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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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떠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앨범을 또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아스트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성숙함을 전해 다 미성년자 때 데뷔했는데 그러니까요. 이제는 어둡한 성인이 됐습니다. 7년차니까 성숙해졌죠. 그래도 맨몸 운동 즐기세요. 가수고 싶습니다. 마음을까지 중심했지에 자체에다녔 아침은 여기가 일찍는 게 2년차 숙회 진짜요 눈 방역 2년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